결혼 후에 선 넘는 남편입니다.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전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인 40대 여성입니다. 저희는 8년 전에 재혼 커뮤니티에서 만났습니다. 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서 지금 고등학생인 딸을 두고 있어요. 남편은 전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해서 사별을 했고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. 연애하는 8년 동안 남편은 명절을 비롯해서 어버이날, 아이 생일 겸 전처의 제사 등등 때마다 전처가에 갔습니다.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사별의 아픔을 가진 남편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요. 문제는 합가하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. 저는 잠시 일을 쉬고 가정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두 아이도 한동안은 각자 조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것도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게 힘드시니까 아들을 매주 주말마다 집에 데리고 올게. 네가 돌봐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일을 쉬고 있으니까 딸을 가끔 챙기고 있었거든요. 남편은 일을 하느라 아들을 못 보니 주말이라도 보겠다는 겁니다.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순간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. 사실 지난 명절에 친정어머니가 신장투석을 받느라 힘들어하셔서 인사도 할 겸 친정에 다녀오자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그날 자기는 아들을 데리고 전처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.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딸을 먼저 보낸 부모가 안쓰럽지도 않냐, 속이 좁다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. 결국 저 혼자 친정에 갔고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. 사별한 전처의 처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남편, 이해되시나요? 아 그렇군요. 좋습니다.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. 채팅창에 O,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. 먼저 사연자 아내분입니다. 여보, 지훈 씨, 당신 왜 이렇게 잔인하니? 사별한 전 부인한테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할 거면 도대체 나랑 재혼을 왜 한 건데? 나는 내 딸 다해 안 보고 싶어서 친정에 맡긴 줄 알아? 너 배려해 주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상의도 없이 지혈이를 딱 데려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첫 명절에 전처 집에 간다고? 난 그럼 이 집에 왜 있는 거야? 동그라미. 아 그렇군요. 아 그래도 들어보세요. 다음 남편입니다. 아니 이 사람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? 아니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혈이를 돌볼 수 없다잖아. 당신 지혈이 새 엄마 아냐? 아니 엄마가 아들 좀 보는 게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냐고? 그리고 전처 문제도 그래. 연애 8년 동안 계속 나 이렇게 했던 거잖아. 그때는 별만 안 드니. 아 왜 이래 갑자기? 그리고 내가 이혼했니? 나 사별했어. 그리고 지혈이한테는 그 두 분이 왜 조부모라고? 뭐가 문제야 X? 자 지혈이. 양별로 수고하자.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전처가랑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는 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아마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이중적이잖아요. 자기 필요한 거에 따라서 펼 때는 자기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또 명절에도 처가에 갔다가 이게 안 됐다라는 거.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.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자 교수님. 네. 저도 전처에 예전 장인 장모를 부살펴드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이는 없습니다. 또 마음도 아프시겠고 정도 들으셨겠죠. 그렇지만 재혼을 결정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의 아내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찾아가시고 명절 때는 이제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재혼은 첫해 초혼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린 재혈이를 데리고 저녁 주말에 온 거는 당연히 저는 아내께서 또 좋아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박 변호사님.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새롭게 이제 혼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. 지금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모든 책임은 지금 남편한테 가는 거거든요. 지금 아내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고 하려면 몰래 하셔야지.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되게 불편해하잖아요. 지금부터라도 안 하셔야 됩니다. 절대로. 그렇군요. 자 백단의 논석 본인 의견 더하기. 가족 여러분. 저는 이렇게 그리워하시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셨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고요. 아들을 위해서 전처가에 좀 들리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형 부인인 처가에 이렇게 무심한 게 가장 이해가 안 갔습니다.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거 이렇게 꼭 해주면 좋겠다. 이렇게 선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유지훈님. 결혼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. 라고 하셨고요. 하맹님. 저렇게 전처가에 마음이 쓰이면 재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여련님도 도대체 왜 합가를 했나요? 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군요.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. 안녕 на world. 안녕. 감사합니다.